이윤주 앵커, 추석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세요?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? 그렇다면 이번 추석은 더욱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추석에는 어느 해보다 달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여름 일조량이 평년보다 20%가량 많아서 과일 당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장마 기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태풍도 없었던 지난 여름. 대신 강렬한 햇살이 과수농가에 쏟아졌습니다.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평균 일조시간은 총 989.2시간, 평년보다 181.5시간, 20%가량 많았습니다. 연간으로 살펴봐도 최근 4년 새 가장 햇살이 좋았습니다. 과일이 익는 여름철, 풍부한 햇볕은 과일의 단맛, 당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단맛의 근원인 탄수화물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인데, 대표적인 과일인 사과와 배의 당도도 평년보다 1, 2브릭스 정도 높아졌습니다.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평년보다 적어, 어느 해보다 달고 맛있는 과일을 즐기며 풍성한 한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. YTN 김윤우입니다.